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멋있게 돌아온 CL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L씨입니다. CL씨 반갑습니다. 기다렸을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CL씨 아들. CL씨가 CL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1년 동안 헬리콥터 열심히 만들어서 달려왔잖아요. 와, 날아왔군요. 이제는 우리랑 같이 타면 되는데 준비됐나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활동 함께해요. 네, 이번에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곡 헬리콥터.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헬리콥터는요. 미래에 호기심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CL씨만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포인트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메시지가 담긴 가사, 두 번째는 퍼포먼스, 세 번째는 CL씨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꼭 봐주셨으면 하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연상시키는 프로펠러 춤입니다. 혹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MC분들이 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5, 6, 7. I go up, helicopter. Then I make all the noise for the take up. 와우! 너무 멋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CL씨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헬리콥터를 타고 열심히 날아온 CL씨의 무대는요. 잠시 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십니까.